대강타! 250만개 판매 돌파의 심화! 허리케인 시리즈가 다시 왔다! 2012년 새로운 진화! 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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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케인! 지구 최악의 질병! 비만! 당신의 몸 곳곳에 지방 다거리! 출렁출렁! 이대로 도시겠습니까? 더 세게! 강하게! 뒤틀어 짜는 힘! 덕분 속속들이 뒤흔드는 현지 대벽 득득 파워! 분당 4,500rpm! 4,500rpm으로 5개의 모터가 좌우, 아, 뒤! 전 방향 360도 더 강력하게! 햇살, 옆구리살, 등살까지! 블라우스처럼 4방향 전체를 최다! 10단계 자동 진동으로 비드미컬 파워 진동! 키, 건무게 등 대개인에게 맞는 리듬 선택! 인체공항 맞춤 시스템까지! 플러프 10분 한 것처럼 얼렀해요! 빗모 밀키기 할 때처럼 뱃살이 쪼여지는 기준이에요! 거기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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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화했습니다! 선을 빼고 무선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강력한 파워! 책 보면서, 절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무선이라! 언제 어디서나! 벗어도 순식간에, 강력히 히팅! 얼마나 뜨겁냐고요? 해보겠습니다! 무려, 무려 53도! 53도의 뜨끈함으로, 복부 속속들이 뜨겁게 이완시켜주고, 노폐물과 땀을 쫙쫙 떼주니까, 더 강력해진 효과! 이것이 허리 진동기의 종결풍! 허리, 조악! 언더 허리케인! 복부 범인의 포리! 끌어버리십시오! 비비버거, 집안일 하면서도, 몸은 운동시켜주는 효과! 일본, 싱가포르, 펑크, 중부, 대구, 필리핀 등 13개국 참가! 6천명 회원! 아시아 모델 시상식! 공식 지정 제품! 최고의 모델! 최고의 스타들이 선택한 바로 그 제품! 잠깐! 2012년엔 원더 허리케인을 하나 더! 원하는 곳 어디나! 대형으로, 중형으로, 각복함에서, 나편은 TV보면서, 아내는 집안일하면서, 두대로, 우선압이 동시 사용 가능! 이제 원더우먼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원더 허리케인! 어마어마한 판매를 기록했던 허리케인 시리즈의 종결판, 원더 허리케인이 다시 왔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의 엄청난 힘! 그래서 그 이름도 원더 허리케인! 중당 4,500RPM, 총 2만 2,500RPM으로, 5개의 모터가 좌우, 앞뒤, 전방향 360도 더 강력하게 두드려줍니다! 플라우프처럼 4방향 전체를 죄다 두드려주니까, 뱃살, 옆구리살, 등살 모두 한 번에 다극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선을 빼고 무선으로 사용을 해도 파워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온열도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감히 허리 진동기의 종결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프리미어급 제품! 오늘은 대형 원더 허리케인과 중형 원더 허리케인까지 하나 더! 1 플러스 1! 두 가지를 다 만날 수 있는 찬스! 오늘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복부 범위 날려버리십시오! 250만개 단계 돌파의 허리케인 시리즈 종결판! 2012년형 원더 허리케인! 본체, 우선 충전기, 어댑터, 설계용서까지 다 드리고 기존가 19만 8천원에서 50% 이상 가격 다운! 다워 종결가 9만 9천원, 한달 3만 3천원씩 부의자 3개월의 혜택! 잠깐! 복부를 하면서 팔다리에 동시에 쓸 수 있는 중형 원더 허리케인 하나 더! 1 플러스 1!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찬스까지! 복부 고민의 고리! 끊어버리십시오! 250만개 판매 돌파의 그 주인공이 다시 태어난다! 원더! 원더! 원더 허리케인! 복부 속속들이 튀엔드는 천지개벽! 흑뚱 파워! 마치 잇몸일으키기 하는 것처럼 복부 자극 효과! 분당 4,500rpm! 총 22,500rpm으로 5개의 모터마! 좋아! 다! 뒤! 전 방향! 360도! 더욱 강력하게! 뱃살! 옆구리살! 등살까지! 콜라후프처럼 대방향 전체를 최다! 10단계 자동 진동으로 리듬이콜 파워 진동! 키, 몸무게 등 대개인에게 맞는 리듬 선택! 인체공항 맞춤 시스템까지! 무려! 무려! 53도! 53도의 뜨끈함으로! 복부 속속들이 뜨겁게 이완시켜주고! 노캐물과 땀을 쫙쫙! 이것이 허리 진동기의 종결품! 원더 허리케인! 우선 충전기록! 선없이 자유롭게! 학생은 책상에서! 중년 남성들 소파에서 TV 볼 때! 어르신들 바둑 장기 드실 때! 착용하고 산책하고 운동하시면 이중으로 더욱 확실한 자극! 우선이라 언제 어디서나 다른 일 하면서도 오케이! 온열로 이완시켜주면서 진동으로 뱃살을 강하게 자극하니까 정말 확실해요! 뚱뚱한 뱃살은 기본! 옆구리, 등살까지 한 번에! 어깨와 등살, 팔뚝살, 거벅지살, 종아리살, 전신 어디나! 이젠 원더우먼처럼! 원더 허리케인! 올해는 남들보다 2배 일찍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늦기 전에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뱃살 빼려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신다고 해도 50개? 60개?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원더 허리케인은 차고만 있어도 뱃살을 자극해줍니다! 거기다 최고 60도 온열로 뜨끈하게 지지면서 노폐물과 땀을 쫙 빼준 다음 격렬하게 진동으로 자극해주니까 특히 집안일하면서, 또 TV 보면서, 책 보면서 간단히 착용만 하면 되니까 시간을 따로 낼 필요도 없죠! 또 땀 흘리면서 억지로 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오늘 특히 팔다리용 중형 원더 허리케인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두 곳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뱃살뿐만 아니라 팔, 그리고 다리살까지 한 번 더 강력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허리 진동기의 종결자! 2012년형 신제품 원더 허리케인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이런 분들 반드시 꼭 사용하세요! 배 흘러서 운동은 절대 못하는 분! 야식, 술, 간식을 입에 달고 사는 분! 아이 낳고 부은 게 살이 된 여성도!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매번 포기했던 분! 모두 모두 2012년엔 원더 허리케인! 복부 범위대의 고기 끊어버리십시오! TV보고 집안일 하면서도 몸은 운동시켜주는 효과! 복부 속속들이 기운드는 현지개벽 특급 파워! 분당 4500rpm 총 22500rpm으로 6개의 모터가 좌, 우, 나, 뒤 전 방향 360도 더욱욱력하게! 햇살, 벽부리살, 흥살까지! 쿨라 holp처럼 4방향 전체를 최다! 10단계 자동 진동으로 리드미컬 파워 진동! 키, 몸무게 등 개개인에게 맞는 리듬 선택! 입체공항 받춤 시스템까지 거기다 더 더 더 진화했습니다 선을 빼고 무선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강력한 파워 책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무선이라 언제 어디서나 벗어도 순식간에 쫙 녹여버리는 강력 피팅 얼마나 뜨겁냐고요 해보겠습니다 무려 무려 53도 53도의 뜨끈함으로 복부 속속들이 뜨겁게 이완시켜주고 도폐물과 땀을 쫙쫙 빼두니까 더 강력해진 교과 이것이 허리 진동기의 종결품 허리 좋아 엉덩 허리 테잎 뚱뚱한 뱃살은 기본이고요 옆구리 등살 속 시원하게 강하게 때려줍니다 잘 빠지지 않은 엉덩이살 허벅지살도 그냥 차고만 계십시오 전신을 뒤흔드는 그 놀라운 파워 죄다 빠져버릴 것 같은 강렬한 자극 느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격 세일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복부 고민 날려버리십시오 250만개 판매 돌파의 허리케인 시리즈 종결판 2012년형 완동 허리케인 본체 우선 충전기 어댑판 설명서까지 다 드리고 이전가 19만8천원에서 50% 이상 가격 다운 파워 등결가 9만9천원 한달 3만3천원씩 무이자 3개월의 혜택 잠깐 복부를 하면서 팔다리에 동시에 쓸 수 있는 중형 원더 허리케인 하나 더 원플러스원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찬스까지 결정기 어댑판 설명서까지 신경쓰기 어댑판 설명서까지 nailshehe 소진하기 바라며